좋은 아침 다림질하고 그림이 많이 지어진 애들은 손 좀 보고 날씨가 오늘도 햇볕이 나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뭐 했나 아 가잖아 가잖아 손 털어 기와도 많이 씻어 덥고 작은 온실을 좀 가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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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온실을 아 요 닭들이 또 들어와서 똥 놓았네 어제 물청소소를 사악 했는데 아 저거 치우다가 이만큼 치웠습니다 저기서부터 다시 여긴 닭이 여긴 닭이 들어와서 알을 낳는다고 요렇게 해주고 하 이렇게 짐이 준비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준비실이 없으니까 그림 그리는데 물건 쌓아두는데 같이 되니까 지저분합니다 빨리 준비실을 저쪽에 메인 빼고 하나를 놔서 분대기는 2층에다가 준비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봤따 바람 봤따 그치? 오늘 아침 어우 저 산이 어우 고차샘 오시면 같이 산에 가서 또 동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모두 즐거운 날 즐거운 주말 시작하세요 안녕